또 막 노래를 불러 휴가의 하루 네? 거기 뭐? 거의 못다야 아이씨 나 소리 안질러 신났어 흥분해서 지금 먹지마 휴가 뭐야? 먹는 건 아닌 것 같은데 휴가 퀵퀵퀵 먼지 먼지 ㅋㅋㅋ 간릴육 비둘 맞는 쪽으로 가맥동 깜짝 놀랐어 시유가 눈이 가까이 와서 막 흘렀는데 웃겨 에이 지지한대로 댕기네 가사님 말씀대로인가 개진상 얼굴 봐 이 개진상 아니 오빠야 저 옷 아니 오빠야 저 옷 오 오 가 동사 네 뭐가 아니야 어 가 올래 귀여워 귀여워 한말씀 하시죠 개진상씨 말하라고 흥입니다요 진상아 기다려 앉아 앉아 기다려 저거 먹어 아이 컨택 먹어 그냥 먹자 겁나 빌렸어 봤어? 손가락 먹을듯이 끝 다 먹었다 다 먹었다 가자 시원한 것 같은데 나올 것도 없는데 짜내고 있냐 아 아 아 아 아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